아이고. 괜찮아요? 어? 아, 좀 줘요. 지겨, 지겨, 씨. 아이씨. 아니 어디서 또 끼를 부려?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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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. 깜짝이야 이씨. 너 여태 가. 여보 아니야. 여보 아니야. 어디 시험하니 머리 찔다. 어디 가니? 대한민국 공간력에 대전해. 이제 그만 놓으시죠. 다 끝난 것 같은데. 돈이 그렇게 좋았나요? 사람 목숨. 대신할 만큼? 아이씨. 빨리 와. 엄마. 엄마. 잠깐만요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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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누구인지 알아? 여기. 죽은 신부들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? 행복한 신혼을 꿈꿨을 텐데. 내가 이래서 결혼을 안 하는 거야. 너 덮어. 사람들이 이달에 보면 눈 버려. 됐어요. 돌려달라면서 또 만나게. 질책거린 거 딱 지식인데. 버려 그냥 버려 하든가 버리든가. 버렸다가 송개죄로 고소하시게. 사람들이 이달에 보면 민폐야. 공회해라고. 그거 허위사실이고요. 명예훼손이에요. 공회를 공회라고 하는데 뭐가 허위사실이야. 모욕죄 추가. 야 김숙이 형. 이 아줌마 여름이 해. 집까지 모셔다드려 빨리. 태워 빨리. 그래서 sü sü estát 뭐 하니. 수박쇼에만 해. 그래서 이제 제ahr에 대해서 다가가가 APP. 그래서 이 nau가 여기로 연결을 하니.